저건 환풍구는 원래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으어메 시발 저거 뭐야 저게 뭐예요 시발 저게 뭐예요 자 8번 출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설명도 몰라요 일단 해볼게요 이게 뭐야 알려주지마 그래야 재밌어 그 뭔데 노스모킹 달리기도 되네요 킵래프트 엑시트 0번 저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도르마노 거래를 하러 왔다 야 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뭔 뜻이야 if you don't find 으흠 do not turn back 으음 변수 몰라 그냥 지나가 뭔 소리야 으아 시발 이게 뭐예요 뭐야 이게 다시 한번 바닥 보고 지나가본다 뭐지 또 빵본이야 가이드 보고 올게요 모든 이상현상을 무시하지 마라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바로 돌아가라 그 밑에 이상현상을 보지 못하면 돌아가지 마라 8번 출구를 찾아라 라는 것 같네요 명령 따윈 듣지 않는다 니가 뭔데 어 뭐야 시발 뭐야 이거 왜 뭐야 저거 왜 바뀌었어요 무서워요 어 1 뭐야 어 뭐야 내가 뭐 봤는데 2가 됐어 2 아 어 요 환풍구가 원래 있었나 어 돌아가볼까 도망차 아 시발 0이 되었어요 저건 환풍구는 원래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으 맥시발 저거 뭐야 저게 뭐예요 다시 1 어 뭐야 다시 2 됐다 그림도 맞는 거 같은데 대초마을이야 네 어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뭐지 울어가 대초마을에 어서오렴 뭐야 또 1인데 그러게 더 유심히 봐야 하나 봐 어 어 또 맞는 거 같은데 바닥을 보라고 아저씨 속옷이 달랐다고 헉 어 2다 문 원래 3개였냐 대초마을이야 안 돼 안 돼 문 3개 맞고 내가 바닥까지는 안 봐서 그런가 슈레딩거의 멋있갱이라고 다시 1이야 가보자 바닥도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어 문구리도 봐야 한다고요 지금 보고 가야겠다 어 뭐지 뭘 못 본 거지 다시 간다 그치 1이겠지 아저씨 머리털이 더 빠졌다고 벽금 변수인데 바닥도 달라진 걸 모르겠고 맞는 거 같은데 지나가 씨발 다시 도망쳐 뭐야 저게 포스터 내용도 다른가 어 2됐다 어 아 형광등 형광등 배열이 달라요 도망쳐 오 3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씨발 뭐가 달랐던거지? 다시 가보자고 지우야 여기가 태초마을이야 씨발 왜 열려있어 무슨 차이점이 있는거야? 못찾겠는데? 어? 2됐다 없었나봐 도망쳐! 도망쳐! 씨발 저게 뭐예요 왜 여기까지 따라오는거야 나 진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지금? 어? 4다 전 눈치도 안빠르고 기억력도 굵게 좋지 않아요 모르면 맞아야지 그게 맞지 모르겠는데? 오 오다 오 문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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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는데? 제발 오 7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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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뭐가 달라? 뭐가 달라? 모르겠는데? 제발 오 8번 출구 8번 출구 8번 출구 오? 문이 없어 문이 없어 문이 없어 문이 없잖아 딱봐도 문이 없잖아 씨발 돌아가 왜 다시 8번이야? 모르겠는데? 포스터 배율도 맞고 문고리 문제없고 창작 문제없고 가보자 나 돌아갈래 어? 뭐야? 17분 40초 녹화했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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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오카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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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